사람 오는 것도 끌이하고 만나는 것도 싫고 머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수도에 머리카락이 쑥 들어가야죠. 먹힐 정도로. 머리카락을 이렇게 손을 대면 뿌리채 쑥 올라와요. 그런데 이제 우울증도 갯빛증도 없고 탈모와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죠. 한 6개월 1년 가까이 됐을 때는 진짜 와 이거는 좀 심각하구나. 좀 심했었어요 많이. 굉장히 우울했죠. 식단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마음도 되게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머리카락이 좀 풍성해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나는 나밖에 모르고